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난도 실전보의고사 제10회 2번 문제 빈칸추론 문제에 들어갑니다. 빈칸추론 문제에서 글쓴이의 주장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의 역할, 빈칸에서 요구하는 바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쉽게 이해하고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Not all authors trusted. 모든 작가들이 믿지는 않는다. 뭐라고 믿지 않냐? The theater audience would automatically understand. 극장의 관객들이 자동적으로 이해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Their place, 그들의 연극을요. In the intended manner, 의도된 방식으로 말이죠. Thus, 그래서 they repeatedly attempted, 그들이 반복적으로 시도합니다. To make it clear,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To their public, 대중들에게 말이죠. 그들이 명확하게,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Visiting the theater was not merely for the purpose of entertainment. 자, 극장에 방문하는 것이 was not merely, merely, 단순이라 되죠. 단순히 for the purpose of entertainment. 오락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But rather, 그리고 오히려, to draw lessons, 교훈을 좀 얻는 것이다. From the play, 그 연극에서, 극에서, offered on stage, 무대에 제공되어지는. It was therefore important. 그러므로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여기 중요한 게 들어가죠. So as to, facilitating, 촉진하기 위해서,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 내용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게 바로 빈칸의 요사입니다. This idea was developed. 이 아이디어는 발전되었습니다. 개발되었습니다. By Berthold Brecht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Which is epic theater. 서사연극이라고 하는. Which is alienation. Alienation의 핵심어죠. 소외를 사용하는 거예요. To prevent identification of the public. 대중들이 동일시를 좀 막기 위해서. The figures of the drama. 극의, 인물과의 동일시를 좀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파악해라. 그냥 흥미롭고, 재미로, 재밌게.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됐냐. 즐거워만 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의미를 좀 찾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Through these often shocking tactics. 자, 이러한 종종은 충격적인 전술, tactic, 전술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The viewer maintained. 관객은 유지했다. Critical distance. 비평적인 거리를 유지했다. From the action. 그 연극의 극으로부터. So as to analyze it better.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죠? 그것을 더 잘 분석하도록 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Through interspersed narration and commentary. 사이사이에 배치되어진. Interspersed. 사이사이에 뿌려있는 배치되어진. Narration과 해설과 논평을 통해서. The views were given hint. 자, 관객들은 힌트를 얻어요. To better understand the play. 그 연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Wow, the conclusion was left often. 결론은, 그러나 결론은 열려져 있었다. So as to leave them free. 그들이 자유롭게 모아도록. To draw their own conclusion. 그들 자신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서 alienation. 분리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we are separated themselves. 그 관객들은요. 그들 자신을 분리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From the actions on the stage. 그 무대 위에서의, 무대 위에서의 연기와 말이죠. 연기와 좀 분리시켜야 된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택지에서 다른 선택지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왜 정답이 안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전체 그림을 보고, 전체 내용을 보고 빈칸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보면 정답이 나오고요. 다른 선택지들은 왜 답이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신다면 좀 더 완전한 공부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